둘째 시간은 뭐를 살펴보느냐 하면은 등기원인 서면에서 검인받는 문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교재에 없음 시작합니다 등기원인 서면에 검인받는 문제는 중개사법령에서 시험문제로는 출제해도 등기법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검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제 검인을 받는 거냐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토지고 그 다음에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이 토지 건물을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A와 일정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를 해갖고 등기를 갖다가 신청하러 올 때 이제 검인받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첫 번째 갑과 A가 어떤 거래할 때 이제 검인을 받도록 요구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이 거래를 할 때 검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일 때만 자 그 다음에 계약을 맺어갖고 토지에 건물에 자 갑이 가지는 소유권을 갖다가 A 앞으로 지금 넘기로 등기 세우는 거죠 그게 소유권 이전 입니다 자 그러면 요구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요 자 목적 대상물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뭐를 원인으로 하느냐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하는 때 소유권 리 이전 등기 하는 때 요건 리 하시면 되요 그러면 자 요구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요 개 소 리 그럼 이 세 가지가 플러스 되는 때 등기 원인 서면이 이게 있을 겁니다 계약을 증명하는 등기 원인 서면은 계약서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 절차 협력 안 하면 소송 걸어서 자 법원에 판결문이 송달되면은 이 판결서가 있으면 이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계약서는 공동으로 신청할 때 판결서는 대금을 다 치렀는데 값이 딴 건물 등기명이 안 넘겨주면 소송 걸어서 단독 신청할 때는 매매 계약한 내용이 판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나 판결서에 검인이라는 걸 받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나 판결서 여기에 검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받는 것은 등기 원인이 매매이고 등기 원인 서면이 계약서 공동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받는 것이고 판결서에 검인받는 것은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대금을 다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줘서 매수인이 매돈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 단독으로 신청하러 가는 때는 매매 계약한 내용이 판결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판결서에 검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지금 이 경우라면 검인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언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느냐 하면 이때 검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거래하는 목적물이 뭐일 때만 검인받도록 요구하느냐 하면 토지와 건물일 때만 검인을 받도록 요구함 그럼 토지와 건물이 아닌 거 시험 놨던 거 한번 해볼까요 중계사법령에서 입목 중계대상물 됨 안 됨 입목이 왜 중계대상물이 안 돼 토건 입광공 까먹으셨구나 토건 입광공이니까 토건이 검인 대상이라면 입은 거미 입 매매 계약했어도 입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검인받는 대상은 토건만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시험 놨던 거 두 번째 토건에 대해서 뭐가 원인이 돼야 돼요 계약이 원인이 돼야 되니까 계약 아닌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검인 안 받는 것이죠 자 가봅니다 상속 안 받음 유증 안 받음 수용 안 받음 진정명의 회복 안 받음 취득시효 안 받음 경공매 안 받음 이렇게 가는 것이죠 다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죠 그럼 소유권 아닌 등기 할 때 검인 안 받는 거죠 전세권 등기 하거나 저당권 등기 할 때는 전세계약서 저당설정계약서에는 검인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할 때 검인 받는 것이죠 그럼 가등기 할 때는 검인 받음 안 받음 안 받음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것이죠 됐고 자 그러면 검인 받을 때 계약서 판결서를 자 누구한테 찾아가서 검인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 관할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검인 받을 때 여기에 꼭 적혀야 되는 게 있죠 무엇을 꼭 적어야 돼요 검인 받을 때는 뭐를 꼭 적어야지 검인 도장을 찍어준대요 당 당 당 목 개 대 중 조 당 모가지하고 개 대가리를 중이 좋아한대요 당 모가지하고 개 대가리를 중이 좋아한대요 갑니다 당사자 목적 계약 체결일 대금 지급일 중계 업자 조건 기한 당 모가지 개 대가리를 좋아해야 검인은 도장을 찍어준대요 검인 계약세 필요적 기재상 묻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개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검인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규정할 때는 검인 필요가 없음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것도 중계사법령의 시험 문제 두 문제 들어갑니다 토지 거래하고 해봐든데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 그럼 모한 때와 모한 때는 검인 받은 것으로 본대요 토지 거래허가 받은 때나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는 검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토지 거래허가서 첨부한 때는 검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중계사법이 완벽히 정리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거래허가서 농지층 마무리 해볼게요 토지 거래허가서 토지 거래허가서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작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 거래허가서 완투일 때 유상계약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이전등기하고 설정등기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가등기 신청할 때 토지 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대요 유상계약 유상계약에 대해서 두 가지 지상권 소유권이라는 재산권과 지상권이라는 재산권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할 때 이전등기나 설정등기 그리고 가등기 포함 요거에 대해서 무엇을 받도록 되어 있대요 토지 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상은 반대급부 지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대급부 이행이 필요 없는 증여계약일 때는 토지 거래허가를 받음 안 받음 안 받음 그 다음에 아예 계약이 아닐 경우도 허가 안 받는 거죠 상속이나 유증이나 진정명의 회복이나 그런 거일 때는 취득시효나 그런 거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두 가지 재산권 소유권과 지상권이라는 재산권이니까 소유권 지상권 아닌 재산권 거래할 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할 때 포함한다라 했으니까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허가가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인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갑니다 농지층 농지층은 농지층은 법률행위 계약이 아니에요 법률행위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더 간단합니다 농지층은 뭐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인지 꼭 기억 뭐로 인해 법률행위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그럼 법률행위는 계약도 되고 단독행위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계약 단독행위 상관없이 다 법률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농지층을 첨부 하여야 한다의 배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 예외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법률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농지층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농지층을 첨부하는 사유가 이거예요 뭐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공매처분 자산관리공사에서 농지 취득하고자 하는 때죠 그때는 공매처분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유라 하더라도 농지층을 첨부해야 된대요 첨부할 필요가 없대요 첨부하여야 한다의 배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면 법률행위인가 아닌가 명의신탁 해지 약정 법률행위잖아 명의신탁 해지 약정 교환 첨부하여야 한다 이 배당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군법 잠깐 갔다 왔고 중개사법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기법 제가 얘기 들어갈게요 주소증명서면 등록번호증명서면인데 이 두 개가 단답으로 시험에 기억하셔야 되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러분들 교재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재 어 예 예 갑니다 자 갈게요 정리하셔야 돼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요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자 새로 등기 권리자 누구 것인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새로운 누구 거요 등기 권리자 거 그러면 새로 등기 올릴 권리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하면은 매수인이 새로 등기 올릴 권리자 매도인이 새로 등기 올릴 권리자 매 수인이죠 전세계약 체결하면은 전세권자가 새로 등기할 권리자잖아요 저당권 등기하면 저당권자 그러면 지금 보셨듯이 소유권 등기하면 소유권자가 새로 등기할 권리자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자가 새로 등기할 권리자 저당권 등기하면 저당권자가 새로 등기할 권리자죠 그러면 새로 등기할 권리자 이름을 등기 배에 등기하게 되면 권리자의 주소도 반드시 같이 적어주걸랑 그 등기 배에 올려줄 권리자의 주소가 맞는지 틀린지 그걸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말소 등기할 때는 새로 등기 권리를 올림 안올림 안올림 그러면 당연히 말소 기록만 해주지 새로 말소 등기할 권리자라는 게 없으니까 말소 등기할 때는 주소 증명 서면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새로 등기할 권리자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만 자 갑니다 예외에 갑니다 새로 등기할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면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등기할 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새로 등기할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면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 것까지도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과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면은 당연한 것이죠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까지도 요구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등기냐 하면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때는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면과 누구 것과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까지도 요구합니다 자 갑니다 또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는 것 같고 풀기가 어려운 게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예외는 뭐냐 예외 또 예외로 간대 여기까지 법전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예외 배당은 이거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것과 누구의 주소 증명 서면을 제출하는데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면을 제출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또 예외라는 건 이게 빠지라는 거지 그러면 누구 것과 권리자 권만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슨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권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냐 하면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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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처분 공매 처분 매각 처분으로 인한 등기 할 때는 또 누구 거가 면제가 된대 의무자 거가 면제가 되고 누구 거요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게요 결론 주소 증명 서면은 등기 신청할 때 한 장, 두 장 새로 등기 올릴 권리자 권이니까 한 장이라는 거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주소 증명 서면 하면은 두 장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두 장 나오면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나오면은 두 장 나오면 또 틀려요 판결 공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것만? 권리 작거니까 한 장 이걸 구별하는 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입니다 한 장인지 두 장인지 한 장인지 이거 변별하는 거예요 잘 냅니다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자 마무리 갈게요 자 마무리는 자 이제 이쪽 등록번호 지정 문제죠 자 등록번호 지정은 자 여러분들 어디를 봐 두셔야 되느냐 하면은 등록번호 지정 이건 있어요 그제 267페이지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오죠 자 이제 그건 왜 필요한 거냐 하면은 시험에서 중요한데 자 등기 올릴 권리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는데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주는 걸 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정 권한자를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게 박스로 나오죠 그러면 자 이제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주민등록번호는 안 물어봐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일 때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지정을 누가 해주는지를 갖다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지정 권한자 이제 갑니다 자 첫 번째 국가 지자체 일국정부가 재산을 등기하게 생겼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지정 누가 해주는지 아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행정부처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개편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별도로 공부 안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 지정 갑니다 두 번째 법인일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할까요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의 부동산 등록 이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할까요 외국인 외국인 그렇죠 체류지 출입국 관리 소장이나 외국인 관서에 장이 부여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합니까 자 시장 군수 구청장 할수 하셔야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마지막 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주민번호가 말소된 제외국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할까요 하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물으면은 자 이제 간단해요 아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거는 원리에요 단순 암기에요 단순 암기 이거 지금 많이 보면 맞추고 많이 안 보면 안 맞추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 이거 맞추고 안 맞추고가 결정된 겁니다 다시 한번 국가지자체 국정부일 때는 국장 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외국인일 때는 출입국관리소장 외국인관서의 장 법인안인사단 재단일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우리나라 주민번호가 말소된 제외국민일 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됐고 마지막 이거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 이것도 중요하구나 자 이거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거 정리해야 돼 보지 말고 없어요 자 이렇게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대장등본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답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땅 건물을 처음 등기하러 갈 때 소유권 보존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의 객체인 땅의 소재지번체 용면적을 처음 등기 올려야 되잖아 건물 건축해 갖고 처음 소유권 보존등기 갚고 해야지만 소유권의 객체를 등기 기록에 처음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등기하러 갈 때가 무슨 등기야 소유권 보존등기죠 그때는 대장등본 반드시 뛰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명의 바꿀 때를 법률용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어디에 기록해놨냐 표제부에 기록해놨죠 자 그걸 그 다음에 바꾸러 가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볼까요 건물등기 해놨으면 표제부가 있잖아요 건물 증축하러 가면 변경이잖아 건물 화재 나면 멸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는 먼저 건물 증축하면 어디부터 가야 된다 구청에 가서 대장 증축 등록하고 등기세 변경하러 가야 되잖아 건물 화재 나면 구청에 대장 멸실등록하고 등기세 멸실등기 하러 가야 되죠 그러기 때 대장 등본 첨부 필요합니다 잘나요 단답으로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 대장 등본인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등기 할 때 소유권 넘길 때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할 때 대장 등본 첨부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여러분들 첨부 서류는 다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얘기 다 끝났고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교재 267페이지 하단 등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이 얘기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걸 전송으로 보냈습니다 또는 방문 신청한 다음에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등기세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절차입니다 이걸 등기세에 집어넣으면 등기관이 하는 일련의 업무 절차 과정을 등기 절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등기관이 하는 업무 과정이라는 거죠 등기관이 하는 업무 과정은 방문 신청했으면 우리 지금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집어넣겠지 손으로 그러면 그걸 등기관이 받아줘야지 그럼 등기 절차의 첫 번째 신청서 및 첨부 서면을 등기관이 받아주는 걸 법률용으로 접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보세요 전자 신청하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전송으로 입력되겠죠 전송이 되어버리면 전송 자료를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에 그게 자동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그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전송 돼서 그 등기소에 컴퓨터에 자동 저장 기록이 되는 걸 법률용으로 뭐라 본다? 접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접수는 자 이게 시험 문제 등기관에 부과된 법적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등기관에게 절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두 개 등기 신청이 같이 때마침 그 똑같은 부동산에 두 개 등기 신청이 같이 접수되었어요 그러면 어 이거 두 개 등기 못하는데 두 개 등기 다 등기 못한단 말이에요 어 이거 두 개 등기 다 못하니까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 거부할 수가 없다 어 때마침 만약에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그 똑같은 땅에 두 개가 들어왔다 어? 땅에 두 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 다 어떻게 해줘 그러면 못하니까 그걸 두 개를 접수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접수하여야 한다 단 접수하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이거 등기 못하니까 각하시키는 거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접수할 때 그러면 한 건씩 하나씩 접수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접수할 때 두 건의 등기를 같이 접수하도록 법에서 강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법률용으로 동시 신청이라고 불러 그럼 이거는 법률에 동시 신청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 놨는데 무슨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해 놨는데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 교재 268페이지 보실까요 하단에 핵심 체크 찾으셨어요 자 그럼 가시면 반드시 뭐 하도록 동시에 등기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1번 보세요 환매특약 소유권 이전 형광펜 쳐야지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 환매특약 소유권 이전 자 두 번째 한동의 구분 건물 중 일부 형광펜 소유권 보존 일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동시 신청 세 번째 건물 신축으로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된 경우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종전 건물 표시 등기 동시 신청 마지막 네 번째 신탁으로 인한 신탁 등기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 신청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 신청 5번은 등기 예규에 나와있는 동시 신청이니까 그것까지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전에 나와있는 동시 신청 4개만 봐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하나 더 우에 268페이 상단의 핵심 체크 또 하나 봐주세요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중요하죠 등기간이 등기 마침때는 그 등기는 접수한때 효력 발생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고개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 접수하고 나면은 접수 받은 서류를 갖다 등기관이 심사 조사할 겁니다 심사 조사할 때는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관에 부여된 심사권 형식적 심사권 형식적 조사권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뭐 자 신청서 및 첨부 서면에 하자 유무만을 갖다가 조사한다는 겁니다 신청서에 우리 첫째 시간에 일정한 사항을 적었지요 거기에 제대로 적었는지 이미적 필요적을 제대로 적었는지 그 다음에 첨부 서면 제대로 구비해 왔는지 그리고 해당 등기 기록과 그걸 대조해서 신청서 첨부 서면을 갖다 조사하는 걸 형식적 조사 형식적 심사 이렇게 부르고 이거 용어 하나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 조사할 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 조사의 기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법의 그 기준 시기가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법원에서 그 법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죠 그럼 대법원에서 자 등기 신청의 조사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법전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묻는다는 겁니다 지문에서 적법 부적법의 판단 기준은 접수실을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거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접수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라 자 다시 한번 조사하는데 적법 부적법 판단을 자 접수시 기준 아니면 등기시 기준 등기시 기준 자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심사기준식이 269페이지에 나오죠 그럼 단어 두개 뺏기 필요한게 없어요 조사에서는 형식적 조사 하나 단어 그 다음에 적법 부적법 판단 기준 시는 접수시 기준 등기시 기준 두개 단어밖에 필요한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면은 부적법 하면은 그 다음에 적법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것이죠 자 부적법 하면 내리는 결정을 각하 이렇게 부르고 적법 하면 내리는 결정을 수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부적법 하면 내리는 결정하는 사유가 각하라고 부르는데 29조에 각하시키는 사유가 11가지가 법에 있습니다 11가지가 29조에 1호서부터 11호까지 그러면 시험문제는 각하시키는 사유를 독립적으로 시험문제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29조에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자 보시면 269페이지 심사 다음에 5절로 넘어가죠 신청에 취하하고 각하 두개가 있는데 각하서부터 먼저 각하는 여러분들 271페이지 보세요 중단에 이 등기신청에 각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등기신청에 각하는 의의가 나오고 교재 272페이지 넘겨보시면 쟤루엣줄에 양가로위 구체적인 각하사유에 29조 29조 법조문이 등기법 나오지 않습니까 등기법에는 법조문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 건 없는데 원칙적으로 딱 하나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29조 조문은 여러분들이 귀로 들어 오셔야 됩니다 눈으로 들어 오셔야 되고 29조 법조문에 뭐를 규정해 놨다 각하사유를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서 각하사유라고도 시험 지문에 날 수 있고 29조 조문에 숫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29조 조문은 각하사유 규정해 놓은 법조문이야 그 정도만 등기법 법조문 조문수 전혀 몰라도 되는데 29조 법조문은 용어 아셔야 돼요 29조 법조문에 규정해 놓은 게 각하사유이다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각하사유가 있느냐 11가지 각하사유가 있구나 이 정도 그러면 272페이지 보세요 29조 법조문에 놓고 동그래미로 일련번호 가죠 동그래미 일련번호를 호로 읽는 겁니다 29조 1호 동그래미는 29조 2호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오른쪽에 273페이지의 중단에 동그래미 3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넘겨보시면 274페이지 0호 10호 11호 17호 왜 몰라도 상관이 없으려면 3 혹이 1000원 far으 Mỹ 19호 2 10호 이산 1호 각하 사유만을 시험해서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1호 각하 사유가 272페이지에 동그라미 1회 사건이 그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 경우 나오죠. 관할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지. 엉뚱한 등기소에 가서 접수시켰다는 거지. 그걸 관할 그 단어만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호 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나오죠.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형광편 지셔야죠. 그래놓고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시키는 사유가 그 기억번으로 소제목으로 일련번호가 또 쭉 나가죠. 그게 시험 문제 별표 5개 하시고 보셔야 될 주제입니다. 기억번 볼게요.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 물건 권리 보이시면 되죠. 등기부에는 모든 물건을 등기해주는 게 아니라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구분해놨죠. 그러면 거기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 오른쪽에 예를 들어 놨잖아. 공유 수면화의 토지. 교량. 그 다음에 점유권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잖아.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에 거기 하천은 좀 지워주실래요? 하천 등기할 수가 있는 토지인데 왜 거기다 해놨지? X죠. 공유 수면화의 토지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여도 하천은 등기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등기 못하죠. 다리 다리 등기 못해요. 그 다음에 점유권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없는 권리. 눈으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형광펜치 시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법령에 없는 근거 특약으로 시험 지문이 나거나 그 구체적인 사례로 나올 경우 가로 안에가 그 사례라는 겁니다. 저당권의 기회에서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이나 환매 기간 연장하는 특약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례로 나올 경우가 가로 아니고 법률 용어로 나올 경우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이렇게 지문이 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은 아파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아파트 소유자가 자신의 아파트하고 땅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하잖아. 그걸 분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근데 그걸 분리해달라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한다는 거예요. 리을 볼까요? 전세 보이세요? 전세. 그럼 전세권에 대해서는 농지를 앞에 목적으로 농지라는 토지는 전세권 설정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물권법의 법조문 아니에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29조 2호로 각하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번 이것도 민법 법조문입니다. 저당권은 원인된 1억 채권과 저당권 분리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럼 저당권과 원인된 1억 채권을 분리해달라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가 미음번입니다. 미음번. 민법의 물권법의 강행 규정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각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읍번 가볼까요? 소유권 보존 보이시죠? 그러면 일부 지분이라는 것은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 토지라는 거죠. 공유 토지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1소유권이니까 한 사람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일물일권주의 반하는 등기 신청이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당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각하하겠지. 이렇게 읽어나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응번 보세요. 관공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될 등기 신청 나왔죠. 그렇게 법률 용어가 나올 수가 있고 옆에다 사례 하나를 쓰세요. 사례 뭐라고 쓰시냐면 가압류 신청 이렇게 사례를 쓰세요. 가압류 신청 쓰셨으면 가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갑의 토지가 있고 등기소에 지금 등기 신청하는 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의리라는 사람이 천만 원을 갖다가 빌려주고 있다면 천만 원을 갖다가 갚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지금 땅이 있는 걸 갖다 찾아 냈으면 채권자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토지라는 재산을 갖다가 찾아 냈으면 채무자의 토지에 대해서 채무자가 나 이거 법원에 소송 걸어갖고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확정 판결인 집행 권원을 받게 되면 갑의 땅을 갖다가 경매 붙여갖고 경락대금에서 천만 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송이 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갑의 땅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가지는 땅을 갖다가 가압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의리라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채무자에게 천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채무자의 땅 처분하지 말아달라고 채무자의 땅 등기 기록 값 구해 소유권 값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처분하지 말아달라고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채권자가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 신청을 접수시켰다 가압류 등기 신청을 접수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접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조사합니다 그러면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29조 254유로 뭐 하도록 돼 있다 각하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29조 254유로 각하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야 채권자 등기소 등기관은 가압류는 네가 가압류를 나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서 접수가 들어와야 가압류는 등기를 해줄 수 있어 그럼 관공서에서 들어오기 때 개인이 들어오는 건 이건 신청이지만 관공서가 들어오는 게 뭐다? 촉탁 그래야 가압류 등기 접수받아 조사해서 가압류 등기를 하지 개인이 가압류 등기 신청했다가는 각하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 너는 그 가압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가 법원이 걸랑 그럼 법원 가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해야지 직접 신청했다가는 29조 254유로 각하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 토지 소지 관할 법원 가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가압류 등기 결정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와야 접수받아서 조사해서 수리해서 등기하는 거지 네가 직접 다이액트로 가압류 등기를 신청을 했다가는 29조 254유로 각하하겠다는 겁니다 왜 사례까지 소개시켜 드렸냐면 시험에서 기초문 2번이나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 뭐가 있어야 등기해준다 법원 관공서에 촉탁이 있어야 등기하는 사유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지읍번 간단하죠 보존등기 또 보존등기잖아요 일물일권주에 반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29조 2호로 각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읍번은 그 밖 그 밖 보시면 돼요 그 밖에 기타 A, B, C 보시면 되겠죠 그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교재에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274페이지 양가로 3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에 휴력해놓고 그걸 밑에 핵심 체크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보세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것만 기억하라 했잖아요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은 1호 2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되고 3호에서 11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문제는 각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리해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는 274페이지 하단 핵심 체크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될 사유를 지금 조사해서 간과해서 등기를 했다면 그거 위반한 등기잖아요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 1호 2호 사유를 위반한 등기는 무효고 무효인 등기라면은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직권 말소를 또 안 하면은 직권 말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 되느냐 이의 신청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한쪽만 정리하시면 나머지 쪽은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3호에서 13호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위반해서 등기했으면 등기했다 하더라도 절대 무효래요 절대 무효는 아니래요 절대 무효는 아니래요 그러면 절대 무효가 아니라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대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대요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안 된대요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에 상단의 패럴 구조를 정리하면 반대용으로 밑을 정리해 나가는 거지 위에 밑을 다 같이 정리하려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지 한쪽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반대용으로 다 정리하면 된다 다시 한번 29조 1호 2호 위반한 등기는 무효 이쪽은 절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거는 무효라면 절대 무효라면 직권 말소 그러면 이쪽 밑에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이쪽 직권 말소 안 하면 이의 신청 이 밑에는 이의 신청 대상 아니야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럼 조사 수리 등기 하고 나서 등기 완료 또는 필 또는 마친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 마무리 접수했다가 얘네가 신청한 사람들이 자 뭐 하느냐 하면은 취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취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청했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 합의해 갖고 아이 나도 그러면 대금 받아 갖고 땅 팔아 갖고 대금 다 봐 갖고 너한테 땅 넘기려고 등기 서류 접수시켰다가 아이 나도 땅 안 팔 거야 대금 더 돌려줄게 매수인도 아 그럼 돈 줘 나도 땅 안 살 거야 서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등기 서류 접수시킨 거 가만 냅두면 등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도로 달라고 요구하는 걸 취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취하는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교재 269페이지 있죠 269페이지 있죠 자 그럼 갑니다 가요 여기 들어보세요 왜 제가 취하를 여기서 설명하는지 자 첫 번째 취하 의미를 하셔야 돼요 취하는 당사자들이 접수시켰던 거 도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합의 봤어요 도로 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났던 거 갈게요 취하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언제 등기 완료 전 그러면 시험 기출문제 보세요 등기부의 등기 전산 기록이 올라가는 게 등기잖아요 등기된 이후에는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났었습니다 등기된 후에는 취할 수 없다 next 등기 전산 기록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취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시험 문제라는 건 취하 누가 하여야 되는지를 시험에서 묻습니다 취하는 신청했던 사람이 그대로 들어와서 취해야 됩니다 그럼 신청하는 거 범일용 가볼게요 공동 신청일 때는 공동 취하 그러면 이제 갑니다 시험 문제 공동 신청했다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등기 신청 서류 접수시켰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단독으로 취할 수가 있다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할 수 있다 x 신청했던 사람이 그대로 그러면 공동 신청일 때는 공동 취하 단독 신청일 때는 단독 취하지 공동 신청이었다가 단독 취하 크로스가 되면 x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하나 더 취하 문제 대리인이 그럼 등기 신청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장을 써줘서 등기 신청 서류를 법무사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취하도 법무사가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마무리입니다 등기 신청을 대리인이 했을 때 대리인이 취하도 할 수가 있는지 안 돼요 취하와 신청과는 별개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신청 행위에는 신청의 위임 행위 숙권 행위에는 취하 숙권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 들어보세요 대리인이 등기 신청한 경우 취하를 대리인이 하고자 하는 때는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별도로 부여되어야 대리인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용어 알아들으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하나 더 갈게요 마무리 하나 더는 등기 신청할 때 두 건을 등기 신청 접수시켰어 그러면 취하할 때 두 건을 다 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신청할 때는 두 건을 접수시켰다가 우리 한 건만 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취하는 거예요? 한 건만 취하는 거예요? 일부 취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용어 들어보세요 일괄하여 등기 신청한 때는 일괄하여 취하할 수도 있지만 한 건인 일부만을 취하해달라고 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거 마무리하면 돼요 일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그거까지만 마무리하시면 다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거 정리하셨으면 이제 뭐로 가야 되느냐 자 수리 등기는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등기는 뭐 이게 무슨 문제 뭐 별도로 나와나 전산 기록이 뭐가 있어요? 표제부 그럼 부동산 표시에 관한 기록 접수 조사 수리했으면 표제부의 기록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접수 조사 수리됐으면 갑 구해 해당 전산 기록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전산 기록이면 을 구했다가 기록 올려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럼 패스 자 그러면 등기 완료했죠? 등기 완료했으면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교재 여러분들 278페이지 등기 완료 후 절차 7절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 완료 절차 보세요 등기 완료 절차에서는 크게 이제 이렇게 갑니다 4개 이제 달락으로 구분되는데 등기 마치고 나서 첫 번째 등기관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거 새로 등기된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이걸 작성해야 돼 이거 작성해 주는 문제 두 번째 자 등기 난 사실 등기 완료라고 부르잖아요 등기 완료 등기 난 사실을 갖다가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구청장에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갖다가 이거는 소관청에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해줘야 될 경우가 자 이거는 왜 해주는 거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장 관리하잖아요 그럼 등기 기록에 소유권 등기가 끝마쳐지면 대장에도 소유자 인적 사항이 있걸랑 그럼 대장의 소유자 인적 사항은 등기 자료가 넘어와야 대장의 소유자 인적 사항 정리해 주잖아요 그럼 등기관은 무슨 등기 끝마쳤을 때 소유권 변경 사실 등기 끝마치면 소유권 변경 사실 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걸 대장 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서 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 보내주는 거고 송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신경 안을 전혀 안 쓰셔도 돼 왜냐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세 자료 송부하는 이런 거 절대 시험 지문에 안 나와요 세무사하고 등기사하고 전산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장 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건 자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데 먼저 요거서부터 자 어디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어 교재 잠깐 볼게요 어 283페이지 보실래요 03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나오잖아요 자 그게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냐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나왔을 때는 토지 대장을 관리하는 관할 구청장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나왔을 때는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지해 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보세요 다 수식어가 무슨 권에 관한 뒤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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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보존 소유권에 관한 이전 소유권 등기명의 표시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정리할 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나왔으면 통지해야 한다면은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아닐 때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네 간단하지 전세권 등기라면 통지 안함 저당권 등기라면 통지 안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아닐 때는 통지의 대상 아님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과세대화를 송부하는 거 자 따로 여러분들 밑에 4공사 제목 달려있고 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 포함 등기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 세무사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따로 모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시험 질문에 안 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할 거 요걸 이제 잘 내요 자 첫 번째 등기 끝나고 나서 뭐 한대요 등기필 정보 작성한대죠 이건 이제 독립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준비를 하셔야 돼 요거 자 그럼 갈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앞으로 가시면은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면은 278페이지 자 등기필 정보 통지 작성 통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거 등기필 정보 작성 나오면 언제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 대상을 아셔야 돼 등기필 정보 작성해야 되는 대상은 자 뭐에 의하여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가 끝마쳐졌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가 났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냐면은 권리자 앞으로 그 권리에 대해서 세 가지죠 뭐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다 두 번째 그 권리에 대한 권리에 대한 자 설정 이전을 갖다가 설정 청구권 이전 청구권을 갖다가 등기하는 게 가등기죠 그거 등기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도록 돼 있고 세 번째는 권리 자를 갖다가 추가하는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 끝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요 등기 끝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라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닐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갈게요 권리자가 신청해서 이 등기가 끝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면 권리자가 신청하지 아니해서 등기가 났을 때 이 등기가 났으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한다 안한다 가봅니다 자 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게 떨어져요 자 첫 번째 갈게요 어 첫 번째는 이거 누가 등기 신청해 갖고 등기가 났 때 승소한 등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해 갖고 등기가 끝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함 작성 안함 안함 자 갈게요 자 이 얘기입니다 땅이 있었는데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값이 토지였었는데 A가 지금 땅을 갖다가 매매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러면 값과 A가 등기 신청해 갖고 지금 A 앞으로 등기가 났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갖고 누구한테 보내줘야 됨 A한테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과 A가 땅 매매했는데 매수인은 땅 대금을 갖다가 다 치러놓고 나서 매수인이 이전을 안 해가서 매도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 신청 서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됨 매수인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죠 그럼 가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인과 같이 등기 신청했어요 매수인이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즉 땅을 산 매수인이 이전을 안 해가서 매도인이 승소 판결 받아서 이전시켰어요 매도인이 승소 판결 받아서 등기 신청 서류를 집어넣어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누가 신청해 갖고 등기가 난 게 아니니까 등기 권리자가 신청해 갖고 등기 난 게 아니니까 소유권 등기가 났다 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갖고 등기가 났을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데요 직권 보존 등기 했을 때 갑니다 자 이거지 뭐 갑이 최초로 땅 주인이면 최초로 땅 주인이면 갑의 땅 보존 등기는 갑이 이거 신청해 갖고 보존 등기 되죠 그럼 등기가 났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났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잖아 그러면 갑이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땅에 대해서 갑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보세요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서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죠 그럼 갑류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하면은 갑류 결정이 떨어지면 등기소로 갑류 등기 촉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등기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후 법원에서 촉탁 들어온 갑류 등기를 실행하지요 그러면 갑 앞으로 무슨 등기 되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되긴 됐는데 등기필 정보 작성을 하래요 이때는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왜 소유자가 신청해 갖고 보존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했잖아 그때는 이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갈게요 누가 대위 신청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가 나왔을 땐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 경우는 갑의 땅이 있었는데 이 갑의 땅을 갖다가 A라는 사람이 지금 매매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과 A가 등기 신청해야 될 텐데 그래갖고 지금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끝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갈게요 A가 권리자가 매수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땅을 갖다가 A가 또 전매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매해서 땅을 산 B라는 사람이 A를 대신해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A의 등기를 갑의 협력을 얻어서 B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들어가는 걸 법률용으로 뭐라고 하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누구 앞으로 등기가 난다 A 앞으로 등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죠 A 권리자가 신청했어요 이 사람의 채권자가 신청했어요 채권자가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작성하지 아니한다 작성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 오케오케 해야 돼 그러면 이 경우 지금 땅이 지금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해서 등기 낸 때는 A 앞으로 땅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 안 하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A한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그러면 A 앞으로 뭐가 나가냐면 이거 이거 이거예요 그렇죠 등기 완료 통치 그럼 마찬가지로 A 앞으로 뭐가 나간다? 등기 완료 통치 자 이 경우 마찬가지로 등기 완료 통치가 나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조 원료 하시면 돼요 이 등기라 하더라도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권리에 대한 설정 이전 채권권 가등기 권리자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라 하더라도 그걸 누가 신청해갖고 권리자가 신청해갖고 등기 났을 때 작성한다면 권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갖고 이 등기가 났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 구조만 하시면 이쪽 파트너 시험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